유니버셜 베스트 퍼플러리티 남자 부분 시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분은요 오늘 자주 건너 오시네요 2천원씩 축하드립니다. 우와와와와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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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관왕 축하드립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3관왕 축하합니다 3관왕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MC도 보고 여러분들 만나뵙고 좋은 시간 또 우리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 그냥 그저 그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 삼성에 의의를 뒀는데 이렇게 멋진 상 3개나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수가 무대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주는 청중과 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 저를 사랑하는 찬스가 단 한 명이 남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valu Watching 축하합니다 함께ία